아마존 및 우주탐사기업 블루오리진의 CEO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 2,8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312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. 블루오리진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베이조스와 함께 자사의 첫 우주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우주여행을 할 좌석을 경매에 붙인 결과 이 가격이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. 뉴 셰퍼드는 다음 달 20일 미국 테스닥스에서 베이조스와 남동생 마크 경매 낙찰자를 태우고 첫 유익 우주비행을 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.